켜졌나요? 한지 형 이제 많은 거 들었어요? 왕만 웃기고 켜졌나요? 혹시 켜졌나요? 아... 아 이걸로 볼 수 있구나 아 이걸로요?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오! 저도 가볼게요 아 지구 형 뒤에서 지구 형 뭐에 대해서? 어 우리 딱 처음으로 들어오면 인사할까요? 들어와요 네 들어왔어 둘 첫 명 넘었어요 둘 셋 오웨이스 안녕하세요 오웨이스입니다 이렇게 열한 명 단체로 V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뭐라는 거야 자꾸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지 아시는 분 처음 아닌가요? 아니 처음이라고요? 처음은 아닐까? 아니 아니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뭘까요? 저 얼굴 잘 보여요 네 잘 보여요 다 보인다 책보다 잘 보여요 여러분 저희 SNS 확인하고 싶나요? 그러게요 6월 6월 3년에 뭐? 뭐하더라? 아니 우리 2주년에 뭐 하던데 뭐해 우리 뭐하더라 뒤에 귀신이 있는데 다 알고 계시네요 근데 젠 화이팅 이런 댓글이 있네요 열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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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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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각국에서 인사하고 계시는데요 하아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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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재환이 형이 물어본 거 여러분 호액이 분들 다 보셨나요? 저희 팬미팅 공지? 저 혹시 앞에서 말하자면 여기 숫자가 아예 안 내리거든요 자! 저희가 6월 30일 이준현 팬미팅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여기 어디냐? 어디죠? 맞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연습하고 호액이 보고 싶어서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이렇게 다같이 킨 이온을 보고 싶어서 근데 나 솔직히 오늘 이날만 기다렸어요 공지 뜰 날 아 맞아요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더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최대한 빨리 알려드렸어요 예예 어떻게? 우리날은 우리날은? 되게 재밌게 준비하고 있죠 저희 네 저희가 재밌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6월 30일 모메아엑스 2주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? 네 네 소금만 I I I I I I Looking for What? To Looking for to Your Your 너무 보고 싶어요 나는 6월 30일 이런 줄 알았어 월 스프링? 야올? 스프링 스프링 Thank you Looking for 6월 30일 샤오링 Thank you 저희 저희 소액이 분들의 음원소리를 너무 듣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개의 곡을 할 건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? 음원법 기억나시면 해주세요 아니에요 다 기억하세요 팬미팅 밤오세요? 밤? 밤오세요? 그럼 모르는거에요 하나요? 몰라요 왜 그러세요? 해요 밤오세요 5, 6, 6, 8 Vamos a la fiesta 그 있잖아 원래 어지럽다 저희 이번에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쵸? 그러니까 저희 곡을 다 숙지하셔서 오셔서 같이 이렇게 소리 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저희가 또 한국에서 이렇게 팬미팅을 두 번째 여는데 기대가 되네요 진짜 근데 벌써 이 몸가와도 자기 자신이 불안한거죠 네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해 보여요 지금 많이 하는데 목소리가 불안해 떨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엄청난 스포를 할 것만 같은 느낌적인 어 제한 형이 중국 댓글 하나 읽어주실래요? 중국어로 많이 올라오는데 어 제한 큐티 고아이니 고아이니 제한 베스트 리더 제한 베스트 리더인데요 제한 베스트 리더인데요 땡기 있어 어 혁이 들어왔다 혁이 들어왔다 나도 입장했어 안녕 혁아 혁아 뭐해? 혁아 참여 요청 보내도 돼요 제껄로? 노래 노래 총 몇 곡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그냥 스포 한번 살짝 해드릴게요 네 어 4곡 이상 4곡 이상? 정말 팬미팅이라고 해서 약간 곡이 적은게 아니고 이 정도? 이런 거 더 이상 없어요 네 그만 할까요? 네 네 무서워요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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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버린다고 하네요 세상이 이쁘다 우리가 팬미팅하는데 어떤 모델인지 원래 세상이 랩 재밌지 비너스는 하냐고 하시네요 비너스는 제가 자꾸 듣거든요 동류륜 서둡이 세민 하나, 둘, 셋 리눅 에르 리너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아 뭐야 비너스 이거 원하는 건데 이거 왓권이잖아 이거 왓권이잖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거 왓권이잖아 어? 근데 그거 노래있는 다른 오리인데 아 노래인 거야 아 뭐야? 노래는 돼 최대한 많은 거 보여 드리려고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태종씨 뭐하는 것은요? 최대한 많은 것 보여 드리려고 준비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settlement 거 뿐이에요 화내지 마 아 근데 또 태종씨가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. 네, 네, 네. 그쵸? 저희한테 소감을 얘기 안 했어요. 여기서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좋다 좋다. 아 진짜 저 혼자 일본에 가서 팬미팅을 하고 왔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제가 짧은 시간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를 제대로 잘 했을까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되게 재미있게 잘 봐주셔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계시는 팬분들 만날 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멤버들 얘기는 안 하네. 근데 팬미팅에서 얘기했어요. 나 혼자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멤버들 너무 많이 생각났다고 아 저희는 못 들었는데 아 오늘 못 들었으니까 이제 들었잖아요. 아니 이거 하고 이쁘하고 전화 한 통이 없냐? 형 근데 멤버가 있을 뿐만 친지 형이 된 자리가 진짜 컸어요. 너무 좋았어. 제 표정 보셔야. 저거 거짓말했어. 저거 거짓말했어. 아 근데 그 올라오는 거 봤거든요. 영상들? 팬분들이 올려주신 거 그런 거 봤는데 되게 귀엽다라고 잘했어. 아니 그 다음에 해둥이가 이렇게 커버곡을 진짜 많이 준비해 봤잖아요. 원래 처음에 이제 팬분들께서 찍어주시는 거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커버곡을 준비했구나 이정도였어. 근데 가만 갈수록 이것도? 이것도? 이것도 이것도? 엄청 많이 준비했구나. 몇 무대 했어요? 나도 잘 모르겠어. 몇 개의 무대? 사실 몇 개 준비해간 건 없었는데 막상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전날에 바로 따가지고 무대에서 했어. 와 대박 멋있다. 아 태동아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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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. 너 자랑스러웠어. 뭐요? 자랑스럽다. 태동이 오빠 그냥 눈비를 봤어? 가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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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보고 싶어서 태동이다가 보고 싶어서 행동과 전 foremost 하라 Animated اضís 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내 넓은 등에 숨어서 시작! 넓은 등에 숨어있어 보고싶었어 기자도 완료 스톱 이거 봐야 돼 웬일 그 소리 그 소리 오 반가송이에요 여러분 이게 반가송이에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 바꿔서 말자 6월 30일 팬미팅이 있단 전 열심히 재미있게 준비하고 있으니깐요 진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슬슬 갈 시간이 되가지고 이제 우리 연실 퇴시를 해야 돼 네 퇴치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들 자 오늘 오랜만에 단체로 브이 뭐라는 장소 인스타 라이브로 인스타 라이브로 너 뭐야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를 단체로 했는데 소가 한 명 짧게 얘기할 사람 텐션 너무 좋아서 안될 것 같은데 어 들어보자고 그 얘기는 여기 모든 아는 동생들도 있고 아는 형님들도 있고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사랑하시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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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러분 얼른 얼른 모으고 싶으니깐 기대해주세요 이번 4명 좋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약간 구가하고 싶어요 보이스빈 아 좋아요 세빈이 하고 싶으면 해야지 우리 세빈이 하고 싶을 때 구구해 주세요 거부하는 사람 알지 자 자 이거 몇 년 몇 년까지 모이고 손 삭네 아 진짜 펜기 때문에 좋아요 자 팬미팅 해주세요 자 우리 팬미팅 엘슴은 아 엘슴이래요 팬미팅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우리 호희들에게 두 가지 모습 보여주지 말고 항상 화이팅하고 서로 사랑하자 원슨 하하 아 하하하 안녕 함께 여러분 안녕 안녕 바이바이 오늘 편안한 마음 보내시고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봐줘 안녕 바이바이